자 우리 또 그래서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코너를 아 오늘 장사가 좀 되셨구나 아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회님 떡볶이 장사 잘 되려고 맨날 기도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사랑이용 다음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기보대출 승인으로 벤처를 인증할 때 기보보증 수수가 총상 몇 프로인지요 아울러 보증을 받은 8천만원 이자율과 상하 방식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냐면 벤처인증을 받을 때 기보에 보증을 받아가지고 보증 한도가 8천만원이 넘으면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율이 방북에서 살아났습니다 별풍선 100개 받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해 준 기간이고요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거죠 은행에서 다만 보증서를 가지고 담보로 해서 받는 거고요 대출금리는 고정된 특별금리인데 보통상 2%에서 3% 어때요? 연리 이 정도고요 상하는 거치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플러스 원리금은 균중 상환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융자는 금융기관에서 정한 대출 신사기증에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와 상한 방식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기보를 통해서 벤처기업 확인 방법은 보증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8천만원 그러니까 1년 미만은 4천만원 1년이 넘은 기업은 8천만원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벤처인증만 받으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보보증을 통해서 대출 받으시면 열리는 2%에서 3% 정도의 이자율과 거치기간 플러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영농법인입니다 영농법인의 저온창고를 시설자금을 받고 싶습니다 영농법인으로 하여 저온창고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정책지원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대답이 예측이 되죠 김치를 만드는 회사의 김치저장창고를 만드는 시설자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농 또는 영화법인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저온창고 시설자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종과 아이템별로 다양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자금 활용도에 맞는 자금을 찾기보다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용자자금이냐 무상한 조건에 정부출연금이냐를 먼저 결정하시고 용자지원금의 경우에는 시설자금이냐 운전자금이냐 고분하고 자금조례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맞는 사각객서를 써가지고 설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금조담이 결과되면 저온창고를 신축을 하면 됩니다 라고 답이 나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케이스에 맞는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쓸 수 있는 자금을 받아서 시설자금을 쓰시라고 하는 거죠 그쵸? 네 이제 이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아시죠? 그쵸? 다음 질문은요 제조 도소매 겸업사업자의 연구전담부서입니다 제조업도 있고 도소매 사업자도 있는 겸영사업자의 연구전담부서라는 질문입니다 제조와 도소매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경영학과 출신의 직원을 연구원으로 지식기반 서비스 연구 목적에 연구전담부서부터 신고가 가능한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겸영 겸에서 경영한다는 거죠 회사 두 개 운영하는 거예요 두 개 떡볶이집도 하고 김밥집도 하나 봐요 기업의 주업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하는 16개 지식기반 업종의 하나여야지만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정신리 카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링크를 넣지는 않았지만 정신리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하는 16개의 지식기반 업종 중에 하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조와 도서매 업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이 아니죠 그리고 지식기반 업종을 만약에 선택이 지식기반 업종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기업부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정신고를 할 때 연구전담요원이 자연계열 졸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지식기반 서비스 연구사업일 경우에는 이 공개가 아닌 사람이 연구전담부서의 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시험을 봅니다 지금 7월 3일부터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기업 아련진수사 과정이 새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9분의 신입 예비연문위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교육받은 28기분들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 화요일 날 필기시험과 8월 3일 목요일 날 실기시험이 진행이 되는 예정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시게 되면 기업 아련진수사로는 자격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가 심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사실은 지난 8월달 말고 6월달 심사 때 심사위원을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시험 올해 1월에 시험을 봤죠 1월 시험을 보면서 제가 시험을 보던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렇게 세상을 빨리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네 네 보기와는 되게 잘해요 네 네 저희 큐피타컴에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오시면 요즘 신제품 많이 추가하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근조화한 제품도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먹는 산소수 농축산소수라고 하는데 이건 나사에서 만든 겁니다 나사에서 우주인들 산소가 부족한 우주인들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네 먹을 수 있는 산소수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든 건데 이 여기 보이는 이제 ASO라고 하는 ASO 스포트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게 6만원이에요 6만원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일단 물에다 사먹거든요 물에다 사먹을 수 있는 건 사먹으면 이제 뇌 회전이 되게 활발해져가지고 머리가 쌩쌩해지고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미국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이 물을 박스로 사놓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 물 한 6만원이 거의 진짜 근데 우주에서 먹는 물이니까 비싼거죠 그리고 이 물을 제가 얼마전에 어떤 분이 사가셨는데 제가 큐피스 사자고 딴 데 사셨는데 그분이 왜 사셨냐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치매 환자세요 어머니가 치매 환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치매나 뇌질증 같은 뇌질환 환자들은 뇌에 그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돼서 그 상태가 점점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시켜주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써 산소를 이제 뭐죠 그 산림욕 같은 것도 되게 추천하는데 이런 산소 농축산소수 먹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해서 그분이 사가셨어요 그래서 물을 먹어보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신제품이 계속 추가될 거고요 저희 먹는 제품들도 지금 얘기중인게 간장게장 양념게장 같은 것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하려고 제품을 지금 저희가 주문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먹어볼겁니다 네 하여튼 신제품이 많이 추가되고 있으니까 저희 큐피터 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배송 메시지 란에 꼭 bg뭉치가 추천했으라고 써주세요 그래야 저도 좀 조금 생겨요 네 물론 오늘 연합회님이 오늘 별풍선 100개 써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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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100개 감사해요 네 조만간 환전하겠네 네 자 마지막 순서 벌써 마지막 순서에요 벌써 9시 31분이야 와 9시 시작했는데 9시 31분이 됐어 우리 오늘 내가 되게 방송이 재밌었어요 별풍선 100개나 받아가지고 예 재밌어요 그래도 과제 해볼게요 일단 뭐와 일단 네 네 뭐 네 뭐